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! 이모지 챌린지 시작! 시럽을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. 시럽을 마시는 건가? 아 열대는 거구나. 뭐야 이게 뭐지? 스토리를 이해를 못해. 역시! 너무 잘하지. 이게 뭐야? 조용히 해. 이거죠? 아닌데? 이거 뭘까? 아 우리! 제일 어려운데. 뭐지 뭐지? 봐봐. 봐봐. 이거는 이제. 똥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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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다. 가져다. 뿌옹. 아예. ري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